어, 형! 어, 피곤하죠? 형, 안 피곤해요? 피곤해? 밥 먹었어요? 먹었어요, 아버지 안 먹었어요. 빵 어때요, 빵? 빵? 좋지? 빵 좀 사볼게요, 제가. 이거 한다고? 네. 이거 가져가. 뭔데요, 이거? 거기로 해. 아, 내가 쏜다니까요. 가져가. 아이고, 무슨 카드야? 이거 정리만 해와, 포인트가. 정리해보려고. 정리해보려고. 한 20만원씩 사와. 빵 맞냐? 응. 정리해보려고 그걸로 해야 된다? 카드가 있는 거고, 무섭게 생겼네. 무슨 빵을 제일 줘야 돼? 연합빵! 난 연합빵이야. 무조건 빵. 연합빵으로 사볼게요, 제가. 연합빵. 빵빵빵빵.